자 그림은 풀룸 구조로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그랬어요 A와 B는 각각 뜨거운 풀룸 차가운 풀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푸실 수 있죠 뜨거운 풀룸이면 뭐한다 상승한다 그렇죠 P파의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지금 A에서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뜨거운 풀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산섬들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렇게 섭입돼서 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차가운 풀룸이고요 P파의 속도가 빠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A는 뜨거운 풀룸이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자 ABC라고 하는 여기 화산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열점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점 그럼 꼭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열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화산섬이 ABC 이렇게 있다는 건 열점이 움직인 게 아니고 열점은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동해간 거죠 B가 C가 이렇게 이동해간 거예요 C가 먼저 만들어지고 가고 그 다음 B가 만들어지고 가고 지금 A가 만들어지고 있는 열점은 항상 고정돼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은 뜨거운 풀룸이니까 무슨 함질? 그렇죠 현무암질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 볼게요 밀도는 기역 지점, 니은 지점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니은 지점은 이렇게 섭입되고 있는 차가운 풀룸이 있는 부분입니다 차가운 풀룸이 있는 부분이라는 건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큰 부분, 차가운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깊이에서 니은 부분이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라는 건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자 화산섬의 나이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C가 대륙이 이동한 거야 열점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C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A가 가장 어린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3번이네요 예전히 해봐요 나이가 더 나이네요 으응 그 다음 편에 든지